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현동화라 모토위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 고민수가 매일 먹는 식사 전에 맛있는 그런 신비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 시작한 건 아시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먼저 우측 상단에 나와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말 그대로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먹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식단을 말하는데요. 저는 저의 첫 끼를 12시나 1시 정도에 먹어요. 그래서 그 공복 시간을 깨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간헐적 단식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의 일단 주요 재료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애플사이드 비니글, 사과식초라 그러죠. 사과식초, 그리고 히말라야 핑크 씨 소울, 바다 소금인데 특히 이거는 핑크 씨 소울이에요. 히말라야산. 그리고 다음은 레몬이나 라임 반쪽. 레몬 같은 경우는 제가 2분의 1을 넣고 있고요. 라임이 있으신 분들은 라임을 넣으셔도 돼요. 저는 생으로 넣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레이지 레몬 주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이 애플사이드 비니글 같은 경우에 장점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것이 무엇을 하는가. 사실 이 음료는요. 여러분들의 체지방 감량 아니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입니다. 왜가 중요할 거죠. 이 사과식초에는요. 에스타릭 액스, 초산이라는 이 성분은요. 여러분들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그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 그 과정을 돕는 효소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혈당을 조절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점을 이 사과식초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슐린 센스티비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고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픔과 안 고픔에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초산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체내에 있는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특히 간헐적 단식 할 때는 저희가 체내로 빠지는 그런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네랄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과식초는요. 여러분들의 몸에 산성과 알카리의 그러한 발란스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핑크 히말라인 씨소트는 뭐가 좋냐. 이것은 소금이기 때문에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섭취를 하면서 체내에서 나트륨과 그런 칼륨의 발란스가 맞춰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이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느낀 건요. 운동을 공복 상태에서 갔을 때 어지럽고 힘이 없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 나트륨을 이 씨소트를 추가하면서 이 드링크를 먹으면서부터 그런 무기력함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을 하실 때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 나트륨을 조금 넣어주시면 분명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레몬은 항산화 효과에도 굉장히 좋고 이 레몬이나 라임에 들어있는 리미도이라는 성분은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체내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칩을 짜면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일단 물을 받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준비하고 저는 원래 이제 끝까지 하기에는 약간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애플사이즈 비니걸 사과 식초를요. 두 스푼을 넣습니다. 그래서 투 테이블스푼. 이게 테이블스푼이고요. 한번. 두 번. 이제 이렇게 재서 넣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눈짐작으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서 파는 애플사이즈 비니걸 말고 저는 이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1 레몬을 2분의 1을 짜는데요. 그래서 2분의 1을 레몬즙을 짜고 지금 간단히 일단 물을 받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준비하고 저는 원래 이제 끝까지 하기에는 약간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애플사이즈 비니걸 사과 식초를요. 두 스푼을 넣습니다. 그래서 투 테이블스푼. 이게 테이블스푼이고요. 한 번. 두 번. 이제 이렇게 재서 넣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눈짐작으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서 파는 애플사이즈 비니걸 말고 저는 이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1 레몬을 2분의 1을 짜는데요. 그래서 2분의 1을 레몬즙을 짜고 지금 간단히 일단 물을 받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준비하고 저는 원래 이제 끝까지 하기에는 약간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애플사이즈 비니걸 사과 식초를요. 두 스푼을 넣습니다. 그래서 투 테이블스푼. 이게 테이블스푼이고요. 한 번. 두 번. 이제 이렇게 재서 넣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눈짐작으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시중에서 파는 애플사이즈 비니걸 말고 저는 이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의 1 레몬을 2분의 1을 짜는데요. 그래서 2분의 1을 레몬즙을 짜고 벌써 시큼한 이 레몬의 굉장히 시큼한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핑크 히말라이언 씨 소트를 넣을 거예요. 한 이 정도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 티스푼. 저는 이제 민짐작으로 갈아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를요. 저는 언제 먹냐. 보통은요. 하루에 두 번 먹을 때는 무조건 식사 전에 먹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요. 제가 12시나 1시 정도에 밥을 먹기 때문에 한 11시나 12시 이정도에 식사 전에 미리 마시고요.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도 한 6시나 7시 이때도 한번 먹습니다. 맛은요. 굉장히 시큼하겠죠.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레몬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산성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고 제가 먹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간헐적 단식에 공복을 깨고 안 깨고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 레몬 같은 경우는요. 그 캘로리나 아니면 그 탄수화물 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주 장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그 공복의 상태를 깨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건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내가 바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온라인 트레이닝 Better You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총 크게 4가지로 제가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메일 민수 언더스코어 G-O-GO 그리고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 고맙습니다.